24장. 25장. 26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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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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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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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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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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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장. 31장. 3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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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장. 35장. 35장. 우리 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이니 다 그들아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닿아여 죽어 자기 열주의기로 돌아가며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무리 앞 해쪽 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해쪽 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로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너바요시오 그 다음은 게달과 아프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닥과 대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여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열두 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닿아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율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구밥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로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부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부가는 바딴 아람의 아람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족속 중 나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왁께 간구하며 여왁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부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왁께 묻자온대 여왁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 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기안이 잔즉 태의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옥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부가가 그들을 낳을 때의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하며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부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수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힘이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둠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메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26장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윤례와 내 법들을 지켰습니다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해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부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부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하미였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안에 리부가를 껴안은 것을 불레세드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말미야마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으미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백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불레세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맞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불레세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애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보시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순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재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 아래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짜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헤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메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냄에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메 그가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업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 세바더라. 에서가 40세에 해적속 부엘이의 딸 유딕과 해적속 엘론의 딸 바스마슬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부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마다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메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부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메 리부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네게 명하는 대로 염소대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두 마리를 네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부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오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부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마다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야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마다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여 싸우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느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메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메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추를 맞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추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추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해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영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에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더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구비라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리야.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해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 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마다들 에서의 이 말이 리부가에게 들리며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리야. 리부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난한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며 그가 받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사람 부두엘의 아들이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부가의 오랍이더라. 에서가 본적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받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난한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받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적 가난한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초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 누바요세 누이인 마할라스를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하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오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이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하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아닌 하나님의 집이오 이는 하늘의 문유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데리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으로 술 주시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십분의 일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29장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 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 떼에게 물을 먹이미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 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 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게 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 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부가의 아들 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메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삭스를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여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하므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칠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칠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칠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며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정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됨이니이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칠리를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줄이니 내가 또 나를 칠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칠리를 채우메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정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며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칠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왁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왁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왁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무원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30장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게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정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신여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메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다니라 하였으며 라헬의 신여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신여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신여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대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신여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세리라 하였더라 밀 거둘 때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며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산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신여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싸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블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너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느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삭스를 정하라 내가 그것을 줄이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삭시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삭스를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순념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끼리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에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에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베므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벨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양떼와 누비와 낙타와 낙이가 많았더라 31장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 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 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성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 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삭스를 열 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아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들이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점 있는 것이여 또 얼룩문이 있는 것이 내 삭시들이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얼룩문이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벨대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냥은 다 얼룩문이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고바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냥은 다 얼룩문이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기시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고 그가 바탄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난한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일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라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건너리고 7일길을 쫓아가 길라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삶과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라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 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삶과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여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하니 야곱은 나엘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중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메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메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이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량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찍힌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낸 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삭스를 열 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라반이 야구백에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의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구비 도우를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도우를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도우를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메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하두다라 불렀고 야구본 그것을 갈레시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의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레시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의 증인이 되시는 이라 함이었더라 라반이 또 야구백에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야지 않을 것이여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야지 아니할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올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함에 야구비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유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구비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가위볶을 통한